Tell me your surname. Tell me someone. I wish you once again, a happy and spiritual new year 2017.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복된 한 해 2017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Grant. 아주 행복하십니까?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향후IS 되기로 했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인사를 서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너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왜냐하면 한 달 여만의 엄마를 갖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마께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율리아 엄마가 이백산까지 사셨을 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왜 율리아 엄마가 그렇게 고통을 받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이 세상의 죄 때문입니다 율리아 엄마께서는 충분히 고통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다시 엄마를 돌려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리아 엄마한테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율리아 엄마같이 고통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없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율리아 엄마께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우리는 더욱더 율리아 엄마가 더 가까이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처음 율리아 엄마께서 여기 오늘 오셨을 때 목소리도 잘 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어떤 힘과 에너지도 없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약하신 상태셨습니다 정말 우리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하느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 어머님께서는 율리아 엄마를 통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리아 엄마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노력을 다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리아 엄마께서 말씀을 주시게끔 그렇게 요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정말 그것을 계속해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리아 엄마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2017년에 새로운 산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을 찾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2015 MOTHER Mary gave a very special message for all of us I want to inform you that my little soul is now offering up the pains of frequently approaching the crisis of impending death moment after moment breathing with the last gasp 여러분, 2015년 1월 1일에 성범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작은 영혼이 지금 마지막 숨을 몰아시고 있으니 너희들이 일어나 성심을 다해 그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윤리엄마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윤리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바로 내 자신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첫번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베드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정말 회개해야 될 자장 첫번째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기보다 바로 내 자신이 먼저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고 또 온의 영성으로 무장한다면 바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윤리엄마를 사용하시고 나서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다시 고통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계속해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극도의 고통을 왜 받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어떤 영혼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맹진하고 있습니다. 윤리엄 엄마를 통해서 우리 작은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 작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무의 잔을 붙들고 계신 성모님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더 이상 그 하느님의 의무의 잔을 붙들 힘이 없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윤리엄 엄마가 필요하시고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의무의 잔을 붙들 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윤리엄 엄마를 필요로 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모두가 오늘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마개를 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상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개와 그리고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바로 그루시지요! 여러분은 육신이 바로 그루시지요! 여러분이 육신이 바로 그루시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얼마나 그루시지요! 여러분과 함께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함께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덕과 완덕을 그리고 성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오늘 영성으로 온전히 무당하도록 합시다. 매일의 매 순간을 온전히 생활의 기도로 바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있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붙잡아서 지옥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공연 대축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주님 공연 대축위를 동방에서 온 현자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깨어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다. 새로운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은 유다인 사람들이 아주 새로운 왕이 태어난 걸 기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별이 비추고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헤롯의 왕은 그것을 알자 아주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두려워졌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아기들조차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열의 마귀와 학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방의 현자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래서 성부님과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엎드려 경배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음을 경축하였습니다. 단지 그 왕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던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왕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추석 사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완전히 깨어서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있도록 합시다. 온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깨어있도록 합시다. 더욱더 윌리아 엄마와 일치하도록 합시다. 윌리아 엄마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하실 수 있도록 더 함께 도와드리도록 합시다. 윌리아 엄마께서 여러분한테 웃으시고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를 더욱더 많이 받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더욱 기도를 받치시기 바랍니다. 방금 묵주 기도를 받치셨을 때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같은 속도로 이렇게 받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 기도를 받치기 때문입니다. 윌리아 엄마와 일치하도록 합시다. 단지 오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 주만이 아니라 온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엄마와 일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온전히 회개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성모, 성심의 승리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체 예수님의 통치의 시대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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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온 주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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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